상대가 출부야 얘는 내가 진짜 발로 해도 이긴다 우와 내가 코로 해도 이긴다 코로 다 팬을 응원하는데 왜 이렇게 잘해? 프로게이먼데? 오빠 미안해 아 열받아! 안 열받아! 내가 맞추는 거야 지금 아 역시 에릭 오빠는 코로 하시네요 왜 이렇게 못댔냐 니네 야 비전 켜줘 비전 켜줘 비전 켜줘! 뭐야! 어! 이 새키 오빠 미안해 담배 하나 피고 올게요 에릭 개 털리잖아 이런 표현 좀 상가해 주세요 어 그런 표현이 돼